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골골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문을 절대 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문 열어 버려야지 으아 아이고 뭐야 들어오자마자 쓰나미 휩쓸려 버렸네 뭐야 문 열어 문 열어 이야 들어가다 빨리 발판 위에 올라가세요 라고 써줬네 용예들아 인사 한번 해볼까 아 아 예 살았다 하하하하 어 또 바뀌었어 다른 발판이야 이번엔 아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예 예 살았다 아 노란색 두 번 연속 나왔으니까 이번엔 분명히 노란색 안전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가자 노란색에서 예 얘들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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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만 나만 살았네 어 허 허 허 아 뭐야 왜 안들어가죠 뭐야 왜 안들어가죠 왜 안들어가죠 왜 안들어가죠 뭐야 사람 가려서 봤잖아 이야 이야 내가 내려간다 아 아 아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껴줘 얘들아 이야 아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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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참가했다 야 아 난 왜 안주냐고 내 눈 밀어버릴거야 어 아니 이게 뭐에요 왜 안껴줘요 나도 껴줘요 왜 안껴줘요 나도 껴줘요 나도 껴줘요 껴줘요 껴줘 하하 아니 버그야 또 안 껴줘 아니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야 들어갔다 으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누구세요? 아우 뭐야 하하하하하하하 저거 뭐야 저거 하하하하하 저거 뭐야 근육질 근육질 말씀이야 얘들아 여기서 뭐하는거야 어? 여기 아이템 나오네 아 나 나 나 아 나도 갖고 싶어 얘들아 아 나도 갖고 싶어 자기들이 다 먹네 나나나나나나 나도 주세요 자자자자 쩍쩍쩍쩍쩍쩍 쩍앍쩍쩍쩍쩍쩍쩍쩍 쩌 providers 머리 빡빡이 머리 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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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쩍쩍!? 으아아아아 날려주세요 альные 아이구 애굴 겠부렁 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 affirm 아니 저 된 돼지 쪼금만 되게 아아아 Quite 아 declining 하하하하 저거는 뭐야 아 오 그 Vice 어! 근육질 발딜! 근육질 발딜! 어! 자동차 나왔다! 자동차 타고 도망가야지?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 뭐야 이거! 단체로! 단체로 쫓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자동차에는 따라올 수도 없다! 자동차 타고! 이거 쏴가지고 끌고 다닌다 내가! 아! 아! 뭐야 자동차 없어졌어! 슉!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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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다! 헤드셋 뭐야 이거! 머리 이상한 거 써줬어요! 어! 어! 머리를 뚫고 헤드셋이 써줬어! 어! 머리를 뚫었어요! 아! 너무 아파했다! 간다! 간다! 자로 혼내주러 간다! 아! 근육질!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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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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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그르니! 아! 근육질! 근육질! 근육질 발딜! 오! 오! 하하하하하하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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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핰! 아! 걸려주세요! 무시무시야! 아! 돼지야! 조금 안돼지도 쫓아와! 별개 다 쫓아오네 이제! 안됐다! 저기로 델꼴 올라가야지! 아아 전부다 이리 오십쇼 아이고 개코다 전부다 올라오십쇼 올라오세요 아 안돼 안돼 아줌마 안돼 올라오세요 아아 다 왔는데 아 다 왔는데 아쉽다 뭐야 이거 어 어 어 연한 피그야 봐봐요 색이 다르죠 가짜입니다 가짜 이 가짜 돼지 하하하하 가짜 돼지 녀석 디지털 풍화가 되었구만 어 왔네 왔네 발뒤 왔네 아이웰라 ces 아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들어올 수 있어? 할 수 있다 근육 근육 힘내라 발뒤 힘내라 으으으으으아 들어갈고야 아이 바보야 고개를 수그리라고 들어갈고야 안되겠다 내 끌어줘야겠다 어어어아 гар transport 이리로 하약 아이라사루 아이라사 bob 아이라사무육 아이라사루 에스티 Когда 과자 내가 가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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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로 때려서 쓱 쓰러트려버렸어? 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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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 뭐 써버렸네 쫙 아 아 가슴에 붙여가지고 땡겨야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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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나 쳤어 교통사고 교통사고 냈어 누가 아 뭐야 나 뭐가 묻었어 아니 그나마 뭘 뒤집어 쓴거구나 깜짝 깜짝아 케찹튀인줄 알았네 쫙 x4 오? 발대 쓰러트릴 수있네 콱콱콱콱콱콱콱콱 무耳 Ira아 애들아 자로 일어나 비규야 에 아 도망갔다 쫘開 아아아아아아아아앙 헤sh 고올 골이예요 없되 버리고요 없되 버리고요 아...달려줘 없애버려 아...합췄다 돼지 흐래니 합췄다 둘이 합췄어요 우리 집으로 다 데리고 왔어 다 없애버려 여기서 얘들아 일로와 그렇지 내가 다 올려 보내줄게 얘들아 없애버려 아이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없애버려 그렇지 찰찰찰찰찰 가자 조금만 들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폴족폴족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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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족폴족 그렇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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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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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하하하 우리 집이야 여기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올라왔다 쫙쫙쫙쫙 읍쎄버려 읍쎄버려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깨코단 읍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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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예 잘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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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잘한다 잘한다 안돼 돼지야 미끄럼틀 미끄럼틀 타고 내려갈뻔 했죠 하지만 내려가지 못했고요 여기다가 두면 이제 아이템을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아 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읍쎄버려 돼지야 이리와 미끄럼틀 타고 가자 예 아이고 깨코단 하하하하 어어 선생님 um 1플러스1은 몇이지 2요 2! 아니야 사비야! 아아 운동을 너무 하시더니 운동을 너무 하시더니 수업을 가먹어버렸어 선생님이 아아 아 이제는 자도 안써 맨주먹으로 그냥 다 아이고 깨끗아 아이고 아이고 발 뒤나 아직도 계시네? 선생님 아직도 계세요? 아 이게 오리지널 발 뒤나 선생님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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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쇽쇽쇽쇽 와우 아우 떨어졌다 휴우 휴우 다행이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오 무지 o 어디가는거지 오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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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challenge through 붙여가지고 지금 뭐야 어으 Allied 어 Grama 라운델 нуж 그리고 2층을 밀어서 떨어뜨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이야 예이 내려보냈다 자주세요 자 나도 자 내놔 자 아 내껀데 나와 먹었으면 나와 먹었으면 나오라고 아니 나만 빼고 다 먹네 나와 먹었으면 아 진짜 어떻게 된거야 내 차례야 이번엔 줄 서 줄 줄 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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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 다 가져가지 아니 왜 나만 빼고 아니 너무한거 아니에요? 나만 빼고 다 가져간다고? 내가 3등으로 줄섰는데 콜줄은 먹었어? 뿅 콜콜콜콜콜 HOW 춥 춥 춥 Ment 탹 아 제발 encourage 춥 춥 춥 춥 춥 춥 나는 살았다 아 내 자동차 어딜갔지? 춥 후! 밀어버려 밀어버려 야아아激 bible 아이고 개꿎아 져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을 절대 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임이 였는데요 문을잘못여러가ש고 이상핸대로 아쉐버렸어요 팔인마들이 가득해요 살려주세요 피그야 피그야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단다 쓰러진 척해 아무도 안오고 있어 저기 저 근육질과 어로 돼지들과 아무튼 발뒤와 그레니의 변종된 혼합된 변종들이 굉장히 가득한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과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십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안녕